안녕하세요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 7강 시제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시제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시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제는 단순 시제하고 완료 시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단순하고 완료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단순에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있고요. 완료 시제라는 거에도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으니까 몇 개인가요? 6개죠? 거기에 각 시제마다 진행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전부 12개가 되죠?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12개가 있는데 일단은 단순 시제 3개, 완료 시제 3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진행형이 하나씩 있어서 전부 12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단순하고 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 그 차이가 뭐냐면 단순 시제는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는 이 시점에서의 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는 현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 그런 과거 시점의 일만 얘기하는 게 단순 과거고 단순 현재는 지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 현재의 상태, 지금만 얘기하는 게 단순 현재고 그렇다면 단순 미래는 지금하고 관계가 없이 미래 시점의 미래 일만 얘기를 하는 게 단순 미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미래는 미래. 이렇게 똑똑 떨어진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러면 지금만은 아니라 요즘이니까 요즘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두 시제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게 완료 시제가 되고 완료 시제를 보면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 과거 이전부터 과거 시점까지 그렇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걸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 pp를 써서 과거 완료라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 현재 완료는 기준이 지금이에요. 기준이 지금. 기준이 지금이고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에 일어난 이것을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고 헤브 플러스 pp로 현재 완료를 표현을 합니다. 그럼 미래 완료는? 일단 기준이 미래가 되겠죠. 기준이 미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을 포함해서 미래까지 과거부터 지금을 포함해서 미래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미래 완료가 되고 will, have, pp 형태로 써서 미래 완료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단순 시제라는 거하고 완료 시제라는 거하고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각 시점에서의 일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시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 시점에서 일만 얘기하는 거는 단순 시제. 두 시제 이상이 연결되어서 말하는 거는 완료인데 과거 완료하면 과거까지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현재 완료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완료하면 미래까지 현재나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때까지 일을 얘기하는 게 미래 완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단순 현재라는 것은 현재 시점의 일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 현재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수일치라는 거 배웠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단순 현재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수일치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단수면 3인칭 단수를 얘기하는 거죠? 3인칭 단수면은 동사 원형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일 수 있고요. es를 붙일 수 있고 비동사라면 is를 써주게 돼요. 복수라면 이거 i하고 u를 포함하는 거였죠? i하고 u를 포함해서 복수 주어면은 동사 그냥 원형 써주죠? 비동사일 때는 i는 m 그리고 u하고 복수는 합쳐서 r 써주게 되고요. 이렇게 수일치 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단순 현재는 어떤 상황에 단순 현재를 쓰냐면 현재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실, 현재의 사실에 현재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토지 시험 볼 때는 현재의 사실, 현재의 사실에 현재를 써주고요. 또는 현재의 습관이나 현재의 상태 이런 것에 단순 현재를 써주게 돼요. she visits all the stores under her supervision 하면은 그 여자는 under her supervision, 그 여자가 감독하고 있는 그 여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방문을 한다.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 해서 정기적으로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현재, 현재의 사실로 visits를 써주고요. 현재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순이니까 s 붙여서 visits라고 쓰게 됩니다. 자, 다른 예지 하나 더 보면 meeting is held. 미팅은 열린다. every Monday morning. 그럼 every는 매 라는 뜻이고요.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가 돼요. 빈도.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가 되는데 그래서 every Monday morning 마다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마다. 월요일 아침 마다 열린다. 그럼 월요일 아침 마다 하면서 이거는 사실 또는 습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s held. 현재의 시제로 쓰고요. 수동이니까 비동사의 pp로 썼고 주어가 단순이니까 is로 썼습니다. 자, 또 언제 현재를 쓰냐면 아까 같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습관 이런 상황에 현재를 쓰기도 하고요. 그때는 뭐 당연히 현재를 써야 되고 시간절, 조건절 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시간절, 조건절이라는 말 처음 나왔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절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절이 다른 하나의 절을 수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이 절을 수식할 때 이거를 부사절, 문장을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 역할하는 거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접속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데요. 이때 의미가 시간의 의미를 주는 거, 시간절 접속사라고 하고요. 이 절을 시간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조건,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를 썼다. 그러면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조건절이 되는 거죠. 시간절하고 조건절은 접속사의 의미가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접속사로 연결된 절, 그런 거를 시간절,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시간절, 조건절 안에서는 미래를 써야 될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미래 시제를 쓰는 건 어떻게 아냐면 주절을 보고 아는 거예요. 주절에 윌이 나오거나 명령문이 나오면 이거는 시점이 지금 미래예요. 주절에 윌이 나오거나 명령문이 나오면 시점이 미래가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거를 수식하는 부사절, 시간절이나 조건절도 같은 시점으로 미래가 나와야 되는데 윌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절 접속사는 뭐가 있냐면 웬, 뭐마할 때, 뭐마할 때마다, 뭐마하자마자 그리고 원스, 일단 뭐마하면 또는 뭐마하자마자 이런 의미 있고요. 왜 by the time, 뭐마할 때쯤에는 before, 뭐마하기 전에, after, 뭐마한 후에, while, 뭐마하는 동안에 as, 뭐마하면서, 또는 뭐마할 때, until, till, 뭐마할 때까지 이런 단어들은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고요. 이런 절 내에서는 동사를 미래 대신에 현재를 씁니다. 자 예를 보면은, 예를 보면은요. will send your copy, 당신에게 카피를 보내주겠다, 책을 보내주겠다. 그럼 여기가 will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하면은 책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오면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보내주겠다. 그럼 여기가 시점은 지금 미래가 되겠지만 주절에 will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가 되겠지만 시간절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시간절이거든요. 시간절 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로 쓴다. 그래서 will become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become을 쓰는 거고 주어가 단수니까 s자 붙여서 becomes가 됩니다. becomes. 그 다음에 조건절, if하고 unless가 있어요. if하고 unless, 뭐뭐라면, unless는 if not을 줄인 거예요. if의 not을 줄인 거라서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의미인데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써요.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call me any time,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그럼 여기는 call me 해서 명령문 같은 게 나왔죠. 아무 때나 전화해라. 그럼 이거는 미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 몰라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라. 이거 미래 시점인데 we를 쓰지 않고 if절이기 때문에 현재로 쓰는데 주어가 we니까 그냥 동사 원형 써서 if you need라고 쓰게 되는 거죠. 다른 경우도 있어요.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start, 출발하다, end, 끝나다. 이런 거는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우리가 왕래발착 동사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미래를 써야 할 때 미래를 써도 되고 얘는 현재 시제로 써도 오케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plane, 비행기는 떠난다 5시에, 오늘 오후. 그럼 오늘 오후는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한다? 아직 출발 안 한 거죠. 그러면 we'll live라고 써야 하지만 we'll live 써도 됩니다. 이것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동사가 쓰였을 때는 그냥 현재로 써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미래 표현과 함께 현재를 써도 좋다. 주어가 단수니까 s를 붙였어요. 다른 이지 하나 더 보면 the concert starts in 10 minutes. in 다음의 기간이 나오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출발을 하고 finish at 10 o'clock, 10시에 끝난다 라고 하면 이거 10분 후에 출발해서 10시에 끝난다, 10분 후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하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we'll start, we'll finish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런 start나 finish 같은 단어는 현재로서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미래를 나타낼 때. 이런 단어들은 현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한 거, 얘는 반드시 현재 써야 돼요. 미래 쓰면 안 돼요. 시간절, 조건절 안에서는 반드시 현재를 써야 되지 미래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한번 볼까요? 단순 과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끝난 일을 얘기해요.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나서 끝난 일. 동사에 id를 붙이면은 규칙적으로 과거가 되고요. 또는 불규칙 동사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따로 외워주셔야 하고 비동사인 경우에는 i나 주어가 i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words를 쓰고요. you 하고 복수인 경우,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월을 써서 수일치 맞춰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 이미 과거니까 다 끝난 거예요. 현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she watched the television last night, last, 어젯밤. 어젯밤에 TV를 본 거니까 watched, id 붙여서 과거 썼고요. once라는 단어가 한때란 뜻으로 한때 뭐뭐였었다. 과거를 의미해주는 단어예요. i once 하니까 owned, 소유하다에 id 붙여서 가졌었다. japan's car, 일본차를 한때 가졌었다. 그래서 이런 once나 last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는 과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고 id 붙은 과거형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단순 과거랑 잘 어울리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last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last. 시간구라고 썼는데요. 예를 들면 last Monday. 그러면 last Monday 하면 지난 월요일에서 이건 last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뭐 또는 last year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last year, 작년. 그래서 이런 것들 last가 들어가면 단순 과거 되고요. 기간 다음에 ago가 나올 수 있어요. two hours ago 하면은 두 시간 전에. 그럼 이거 ago가 있으면 항상 과거고요. 정확한 시점, 두 시간 전이라는 정확한 시점과 함께 오는 과거가 됩니다. yesterday 항상 과거죠? in 다음에 과거 연도. 예를 들어서 in 2003 하면은 2003년은 항상 과거죠. 지금 2011년이기 때문에. 벌써 2011년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2000년이 넘는다고 흥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자, 2003년에. 2003년에. 이러면 과거니까 이거 과거가 되는 거고요. previous 이전의 란 단어니까 과거. in the past 과거에 then, 그때, once, 한때, 뭐뭐였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과거 주저하지 말고 골라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를 한번 볼까요? 단순 미래. 자, 단순 미래는 어떻게 미래를 표현하냐면 will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예정이다. 자, going을 쓰면 어? 가다란 뜻 아닌가? 할 수 있지만 be going to 했다가 동사 원형이 나오면 합쳐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도 현재 진행형은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을 얘기하는 거죠. 비동사에 따라 동사 ing 붙이면 현재 진행형인데요. 현재 진행형, 현재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지만 미래 표현과 함께 tomorrow 이런 미래 표현과 함께 쓰임이 현재 진행형도 미래 표현과 함께 쓰여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단순 현재 아까 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이 미래 표현이 나오면 단순 현재를 써서 미래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 현재도 미래 표현과 함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토익시험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거 쓸래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미래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미래면은 will이 보통 나오게 돼요. 보기에 그러니까 미래니를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면은 will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 여기다가 비고잉투하고 will 중에서 어떤 걸 쓸래? 이런 문제는 나지를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현재 진행형을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will하고 고르는 문제로 난 건 아니고요. will이 없었어요. 미래인데 will이 없었어?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도 한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는 하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미래 시점에서 어떤 일이 날 때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will, 비고잉투, 현재 진행형, 단순 현재 이런 것들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진행형과 단순 미래는 꼭 미래 표현이 나와야 미래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이는 미래가 되지 않고요. will하고 비고잉투 부정사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보통 will 하나 정도 챙겨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비고잉투는 듣기에 나와요. 듣기. 듣기에 이거 잘 나오는 패턴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should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충고로 알고 있죠. 충고도 되고요. 얘가 미래의 시점에서 will보다 조금 약한 will보다 조금 약한 거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 조동사로도 쓰입니다. should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다?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할 때 미래를 쓰는데 예제를 하나 볼까요? I'll go to bed early tonight tonight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건 미래가 되는 거죠. 오늘 밤 일찍. go to bed는 잠자다.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래서 tonight이라는 단어 때문에 will와 같이 같고요. 이거 조동사죠?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합니다. 그럼 같이 잘 쓰이는 표현을 보면 어떤 게 나오면 미래랑 같이 잘 쓰일까? next가 있어요. 다음이란 뜻이죠. next Monday 하면은 다음 월요일 next Monday, 다음 월요일 next year, 내년 next가 들어가면은 미래가 되고요. in 다음의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란 뜻이에요. in 10 minutes, 10분 후에 in 다음의 기간이 나와서 미래가 되고 그 다음에 from now는 지금으로부터고요. 여기에 기간이 붙어서 two hou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두 시간 후에 그래서 from now 또는 기간 붙어서 from now도 미래의 표현을 줄 수 있고 tomorrow, 미래가 되겠고요. in plus 미래 연도 이거 당연히 in 다음에 in 2012 하고 나오면 2012년, 내년이지 아직 안 온 거죠. 미래 연도 되고요. soon이라는 단어 미래랑 잘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데 하나 주의할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미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점이 과거예요. 지금 과거에서 다음 월요일에 과거에서 곧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여전히 과건대 과거 시점에서 미래잖아요. 그러면은 위를 쓰지 않고 이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일 때 위를 쓰는 거고요.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면 would를 쓴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ext라든가 soon 이런 단어들 뭐 tomorrow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점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 시점에서 next나 soon 이런 게 나오면 will 대신에 will의 과거인 mood로 미래를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현재 완료 한번 해볼까요? 현재 완료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일단 두 단어를 연결해야 완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have 복수면 have 단수면 he지 써서 have 플러스 pp 그것도 pp를 써야 돼요. 동사에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두 단어 have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동사나 툭 던지는 거 쉽잖아. 현재나 과거나 그런데 have 플러스 pp 쓰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have에다가 과거 분사 쓴 것 주어가 단수면 he지 쓰고요. 이게 완료 시제 현재 완료가 되고 수동은 have나 he지에다가 bin pp를 써서 have 빈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이거 완료죠. 여기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에 pp 써서 수동이죠. 비동사에 pp 그래서 have 빈 pp 쓰면 완료 수동형이 됩니다. 현재 완료 어디에 쓸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현재 완료는 거기에 현재가 들어가면서 현재가 기준이죠. 현재가 기준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들어가면서 과거가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시제를 써줘야 되지 고민이 되는데 현재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는 이 상황은 지금 현재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단순히 현재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현재가 없고 과거만 있다. 그러면 단순 과거 써주셔야 되고 여기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네. 그러면은 완료 현재의 완료를 써주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끝난 일을 말할 때 현재 완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ur company has won the contract 계약을 땄다. For the bridge construction 다리 공사에 대한 계약을 땄다. 최근에 그 계약을 땄어요. 3년 전, 5년 전이 아니라 최근에 땄으면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현재 완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 끝난 일 맞아요.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은 끝난 일인데 최근에 끝난 일에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와 관련이 있는 완료단 사건 이거 뭐냐면 이것도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것도 이미 끝난 일인데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련이 있나 한번 볼까요? I can't go on holiday. 나는 휴가를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I have broken my leg.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간다. 부러진 건 이미 부러졌어요. 그쵸?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러졌어. 근데 다리가 부러졌다 금방 탁 붙어버리나요? 그건 아니죠.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게 붙으려면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러져 있는 거야. 부러진 건 끝난 거지만 아직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그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부러졌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부러져 있는 거니까 이거 현재 완료를 이런 경우에 씁니다. 이런 경우에 쓰죠. 밑에 I can't go on holiday because I broke my leg 이거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건 틀린 문장으로 예제를 준 겁니다. 이건 틀렸다라는 예제를 드린 건데 왜 그런 거냐면 broke my leg에서 이미 broke 해서 과거를 썼다라는 거 이미 다 시작하고 끝난 거예요. 다리가 이미 부러지고 다 암울었어. 끝났어. 근데 옛날에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지금 휴가를 못 간다는 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리다. 현재 완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현재 완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 여전히 관련이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I've been known for years 수년 동안 그 여자를 알고 지내고 있다. 그럼 과거였던 시점에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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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있는 거죠.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을 때 현재 완료 쓰고요. 반복된 일을 말할 때 I've written six letters since lunch time 점심때부터 해서 여섯 통의 편지를 써왔다. 그러면 점심때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시점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 일이 아니라 점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좋지요. 어떤 한 시점의 과거의 일이 아니니까. 경험을 말할 때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는요. 뭐뭐 해오고 있다. 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경험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면 10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3년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있다 해서 현재 완료를 씁니다. Have you seen Romeo and Juliet? 너 Romeo and Juliet 본 적 있어? 뭐 영화나 이런 거겠죠. 본 적 있느냐. 뮤지컬이나 그래서 경험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과거에 났는데 그거에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던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동작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던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는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는 언제인지 모르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게 최근에 일어난 과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일어난 과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거나 반복되어 오고 있을 때 이럴 때 현재의 완료를 써주게 되고 현재 완료는 과거와 지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해석은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석이 제일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이나 반복인 경우에 해오고 있다. 그리고 경험에서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랑 같이 잘 쓰이냐면 SINCE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SINCE 토익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단어예요. SINCE 뭐뭐 이후로 SINCE는 뭐뭐 이후로 죽이란 표현이에요.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죽. 그렇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완료 시절이랑 같이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랑 잘 가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면 현재 완료고요. 과거까지면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있어요. SINCE가 현재 완료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FOR 다음의 기간이 두 시간째 공부하고 있다. 지금 3년째 어디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를 포함한 현재를 포함해서 FOR PLUS 기간인데 그게 몇 년째, 몇 시간째, 며칠째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쓸 때 현재 완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 THE LAST YEAR 지난해라는 표현이에요. IN 대신에 DURING 써도 되고 FOR OVER THE LAST YEAR 지난해에 걸쳐서 지난해 이럴 때도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LAST YEAR 하면은 LAST YEAR는 과거를 쓴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는 LAST YEAR인데 현재를 쓰나요? 하면은 LAST YEAR는 과거지만 여기에 지금 더자가 들어가 있죠. LAST에 더자를 붙이면 지금을 기준으로 한 지금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가 되는 거예요. 작년 하면은 무조건 작년인데 작년 하면은 무조건 작년이 되는데요. 이게 더자가 붙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4월이다. 그러면 지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가 붙는 거고 더가 붙었다는 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한 해니까 요거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고요. 이게 더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IN이나 DURING FOR OVER 같은 전치사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ER THE LAST YEAR 하면은 현재 완료 씁니다. SO FAR UNTIL IAR는 지금까지 해서 현재 완료 쓰게 되고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The sales of the copier 복사기의 판매가 증가했다 20% 증가했다 SINCE LAST OF FOUR 이렇게 SINCE 하면은 과거 시점이나 과거를 나타내는 절이 나오는데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지난 가을부터 특별한 시점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라는 의미고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과거 완료는 HEAD PLUS PP고요. 도표를 보면은 과거 시점이 있고 과거 전부터 과거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 완료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이 과거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 이런 거를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난 일 아까 우리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부터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거나 그 전에 끝났는데 그때까지 뭐 결과를 미치고 있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또는 과거 이전의 상태 상황 과거 이전의 일 그래서 기준적 과거가 있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그 이전의 상황이라든가 그렇다면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uring our conversation 우리 대화 동안에 나는 깨달았다 과거죠? 깨달은 게 과거 시점이에요. 우리가 만났었다 전에 만났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만난 거는 깨닫기 이전에 만난 거죠. 깨달은 건 과거고 만난 건 그거 이전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주게 됩니다. 다른 예지 하나 더 보면 She told me that her father had been ill had been ill since Christmas told가 과거 시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아프셨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아팠다가 과거 여기 told가 과건데 told가 과거면 그 전부터 말할 때까지 아파오셨던 거잖아.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쵸? 그러니까 과거 이전의 상황이니까 과거 이전에 이건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had been ill had been 비동사 was ill 원래는 was 일인데 비동사를 과거 완료를 써서 had been 으로 썼습니다. had been 비동사는 과거 분사는 전부 been이라고 써줘요. 비동사 과거 분사는 been 이렇게 됐습니다. 미래 완료는 자 미래 일단 기준점이 미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의 어떤 동작이 완료될 때 이렇게 될 때 미래의 완료가 되는 걸 얘기해요. 미래의 어떤 일이 시작이 된다면 이건 단순 미래를 쓰는 거고요. 과거부터 일어난 일이 미래의 완료가 될 때 여기서 일이 완료가 될 때 우리가 이거를 미래의 완료라고 해요. 미래의 완료. will have pp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미래 시점에 나와야 돼요. 미래 시점까지 끝나거나 그 시점에서 끝나거나 그 시점에 완료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미래의 완료로 써줘요. Mr. Honda will have worked 일할 것이다 for 30 years 30년을 일하게 될 것이다 by the time이 접속사인데 뭐 말할 때쯤에는 이란 접속사예요. he retires 그가 은퇴할 때쯤에는 이게 지금 미래 시점을 준 건데요. 어? 이게 어떻게 미래 시점입니까? will도 없는데 by the time은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예요. 시간절 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절 안에 retires라고 현재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미래의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은퇴할 때 앞으로 미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래서 미래 시점이 나왔고요. 그때 되면은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3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과거부터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때가 되면 3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완료 동작의 어떤 상황의 완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료 그래서 이럴 때 미래의 완료를 쓰고요. will have worked 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봤고요. 진행 시제가 있는데 진행 시제는 어떤 시점에서 동작의 진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 동사에서만 진행이 나오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든가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라든가 비동사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이 없습니다. 동작의 동작 동작의 진행이 있는 거예요.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준 형태를 쓰게 되고요. 이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완료에도 전부 다 진행이 있지요. 다 진행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하나만 간단하게 볼게요. they are currently 요거 현재 라는 표현인데요. 진행을 쓰려면 어떤 시점에서 동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기준점 기준점이 나오고 그 시점에 동작이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기준점 나와야 진행 쓸 수 있고요. 현재가 기준점으로 나왔고 현재가 기준이니까 현재 진행형 써서 비동사 are 했다가 주어가 데이니까 썼고요. are 했다가 taking 동사에 ing 붙여서 현재 스페인에서 현재 스페인에서 짧은 슈가를 are taking 보내고 있습니다. 진행 시제가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현재 진행 또는 과거 진행 was ing were ing 요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진행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시점에서 진행인데 기준점은 시점이 올 수도 있고 기간으로 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달에 나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간으로 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기준점이 나와야 되고 그때 동작이 진행 중인 걸 나타내면서 표현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로 써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가정법 잠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가정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가정한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건데 가정법이란 거는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끝난 사실을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랬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하고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해보는 걸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규칙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법에서는 두 가지 시제하고 조동사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제하고 조동사 시제하고 조동사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현재 사실 가정할 때는 현재 일반 동사는 과거로 쓰고 비동사는 was가 아니라 무조건 worth입니다. 현재 사실 가정할 때는 과거하고 worth 쓰는 거 과거 사실 가정할 때는 현재가 과거로 갔으니까 과거는 밀려서 과거 완료 head pp를 써요. 그래서 시제 현재는 과거나 worth 과거는 head pp 써준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조동사는 조동사는 딱 세 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ood가 되는데요. 이 wood라는 조동사는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면 80% 이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는 게 wood예요. 그래서 이 wood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하고 아주 잘 쓰이게 되는 건데 wood담에 동사 원형을 쓰면 wood담에 원형을 쓰면 뭐뭐 일 것이다 현재 지금 뭐뭐 일 텐데 현재 지금 뭐뭐 일 텐데 80% 이상은 이렇게 될 텐데 라는 의미를 줍니다. could는 wood에다가 be able to를 붙인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might는 perhaps 아마도 라는 추정의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might는 would perhaps 해서 아마도 뭐뭐 일 텐데 그래서 기준은 would가 됩니다. 거기에 could나 might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조동사 3개밖에 못 써요. 다른 거 못 써요. 가정법에서는 would, could, might 조동사 3개만 쓴다라는 거 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사실을 가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실을 가정함에 있어서는 시제 현재는 과거 비동사는 월쓰고요. 과거는 과거 완료 쓰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는 would, could, might 쓰는 건데 would의 원형을 쓰면 지금 뭐뭐 일 텐데고요. would에다가 have, pp를 쓰면 과거 뭐뭐였었을 텐데 라는 거 would have, pp 하면 뭐뭐였었을 텐데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구절 몇 개만 보고 끝낼게요. 자, 가정법을 줄 때 if가 가장 많이 쓰여. if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쓰이지만 if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if가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가정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if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뭐라면 뭐뭐 일 텐데에서 종속절하고 주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뭐뭐라면에 사실을 가정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뭐뭐라면에 사실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텐데에서 여기에 조동사가 나오는 부분이 나와서 이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현재 사실을 가정한다면 if의 과거 시제 써주시면 돼요. 비동사는 월 쓴다 그랬죠? 그러면 조동사는 if의 과거를 써서 현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주절에는 would의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뭐뭐라면 뭐뭐 일 텐데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보면 if he could play at this game 그가 이 게임에서 경기할 수 있다면 경기할 수 있다면 이거 can의 과거로 쓴 거예요. can의 과거로 현재 대신의 과거로 could 쓴 건데요. 그러면 이거 if절의 과거가 온다라는 건 현재의 가정이에요. if절의 과거가 온다라는 현재의 가정 그가 지금 이 게임에서 경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현재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절의 조동사 would에다가 원형을 씁니다. we would be be 원형 나왔죠? we would be able to defeat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상대방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이런 현재 가정하는 문장이 나왔고요. if절의 had pp는 과거 가정이죠? 그래 썼더라면 그러면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would에다가 have pp 써서 이거 과거라고 했죠. 조동사 head pp는 과거예요. 그래서 뭐뭐였었더라면 뭐뭐였었을 텐데는 if we had pp 쓰고 will have pp를 쓰게 됩니다. if the captain 주장 of the soccer team 그 축구팀의 주장이 hadn't been injured 이거 과거 완료의 수동이기 때문에 had been injured을 쓴 거고요. 부정이라서 not를 붙여준 거예요. 다치지 않았었더라면 at the last game 지난 게임에서 다치지 않았었더라면 여기가 과거 과정이니까 이것도 과거에 맞춰서 조동사에 have pp를 써요. the team would have won 이겼을 텐데 win won won 이게 과거 분사죠. would have won the game 그 게임을 이겼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if절에 if절에 should가 나오면 이거는 혹시나라고 의미가 혹시나라는 해석이 되면서 미래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미래는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가정이면 있겠어요? 하지만 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네모라는 일이 일어난 거가 죽어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세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주절은 그냥 will 써줍니다. so if you 다음에 should가 나오면 if의 should가 나오면 혹시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if의 should가 나오면 혹시나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자 여기서 should를 썼다라는 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이 제품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call 전화주세요. 뭐 그래서 명령문이 와도 되고요. we를 써도 되네. 전화주세요. our toll free number 무료 전화로 아무 때나 at any time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조동 전치사 전치사 without이 뭐뭐 없이란 뜻이지만 뭐뭐 없다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줄 수 가정의 내용을 이 without이 줄 수도 있어요. 뭐뭐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게 현재를 가정하는 거라면 mood의 원형을 쓰시면 되고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과거를 가정하는 거라면 mood의 have pp랑 같이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so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 했었을 것이다. to conduct this research 이 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without without your help 는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이 돼도 되고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이 돼도 되는데 이렇게 w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가정법 조동사랑 같이 연결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오늘 시제하고 가정법까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수일치태 시제까지 해서 종합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정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